AI, ML 기반으로 어떤 3GPP에서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 관련해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표준화가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네트워크에서 왜 AI, ML을 도입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 후에 그리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3GPP라는 모바일 네트워크 표준 단체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표준 그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크게 인트로덕션에서는 그냥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섹션 두 번째, 섹션 세 번째에서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맺고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어쨌든 3GPP라는 그룹에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SA2 그룹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AI, ML 관련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AI, ML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되게 화두가 되고 있고 이를 저희 모바일 네트워크, 핸드폰을 서포트하는 모바일 네트워크에서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AI, ML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를 이런 네트워크 벤더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하려는 것이 AI, ML 기반으로 네트워크 운영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네트워크 오토메이션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시스코에서는 인텐트 베이스드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네트워크 오토메이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텐트 베이스드 네트워크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어떤 네트워크 운영자가 네트워크를 어떻게 운영하고 싶다라는 어떤 인텐트, 자연어 형태로 네트워크에게 던져주게 되면 명령을 던져주게 되면 그 인텐트를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해석하고 해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어떤 네트워크 운영 파라미터를 도출하고 그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네트워크 시스코에서 인텐트 베이스드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운영하는 도중에 어떤 파라미터가 다시 도출될 거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네트워크 운영자가 자신이 어떻게 운영하고 싶다라는 인텐트를 다시 재생산을 해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네트워크 자동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니퍼라는 네트워크 장비 업체에서도 조금 재미있는 이름인 셀프 드라이빙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어쨌든 자동으로 운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율 자동차에 밑대어서 저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비슷해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을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 컨셉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네트워크 자동화를 포함해서 AIML을 현재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표준화가 SA2 그룹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이블에서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이 NWDF 뒤에서 설명드릴 그런 NWDF라는 네트워크 펑션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시작한 AIML Sys라는 표준 워킹 아이템이 연구가 진행되고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AIML Sys는 간단하게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핸드폰에서 어떤 AIML 기반의 서비스를 돌리기 위해서 어떤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큰 트랙을 큰 트렌드를 뒤에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NWDF라는 네트워크 펑션에 대한 표준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네트워크 오토메이션 네트워크 자동화를 위해서 AIML 모델을 어쨌든 사용해야 될 텐데 그런 AIML 모델을 어떻게 만들고 그 모델에서 나오는 아날리틱스 어떤 분석 결과를 다시 네트워크에게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자동화, 네트워크 오토메이션을 위해서 3DPP에서는 새로운 펑션 NWDF, 네트워크 데이터 아날리틱스 펑션이라는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청중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AI 모델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즉 이 말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네트워크에서 돌아다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AIML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분석 정보 여기서는 아날리틱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날리틱스를 다시 네트워크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정의한 표준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지금 말씀드렸던 NWDF라는 어떤 네트워크 펑션이 금방 말씀드린 역할 즉 네트워크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ML 모델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모델을 기반으로 아날리틱스를 만들어서 다시 네트워크에게 제공하는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런 표준을 그런 절차들을 3GPP라는 표준 단체에서 만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 말고 추가적인 NWDF 표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우선 NWDF라는 그 친구 하나가 네트워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NWDF가 네트워크에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다수의 NWDF가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맘대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혹은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면 당연히 네트워크에서 부하가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하를 막기 위해서 어떤 다수의 NWDF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소스 사이에 어떤 코디네이션 역할을 해주는 어떤 펑션 그냥 DCCF란 MAF라는 어떤 새로운 펑션이 정의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다수의 NWDF 다수의 데이터 소스 간의 어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어떤 그런 표준화도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NWDF의 기능으로 말씀드렸던 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모델을 만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NWDF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데이터 아날리틱스라는 기능과 모델 트레이닝이라는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해당 모델을 만드는 친구 그리고 그 만들어진 모델을 기반으로 다른 네트워크 펑션에게 다시 아날리틱스를 제공하는 하는 역할을 하는 친구가 ANLF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WDF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서브 모델로 서브 펑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지금 현재 표준화가 진행 계속해서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NWDF가 네트워크를 전체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의 NWDF가 네트워크에 존재를 하게 될 거고 그 NWDF 사이의 어떤 코디네이션 어떤 협업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다. 표준화도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표준화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NWDF와 관련된 표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표준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오토메이션 관점을 보시면 아까 어떤 인텐트를 던져주고 그 인텐트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다가 다시 데이터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다시 네트워크에게 운영자에게 던져주게 되면 운영자가 다시 그거를 보고 어떤 인텐트를 다시 생성해서 다시 네트워크에게 인텐트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를 보통 네트워크 더메인에서는 클로즈 루프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NWDF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도메인으로 갖고 오게 되면 NWDF가 네트워크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오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날리틱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 아날리틱스를 다시 보고 어떤 운영을 하다가 다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 그런 클로즈 루프 컨트롤 형태로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GPP가 하려는 것은 NWDF의 아날리틱스의 정확도를 올리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이 정확도라는 것이 어떤 아날리틱스를 받아서 네트워크 펑션이 운영을 했는데 그 운영된 결과 자체가 안 좋을 경우 혹은 네트워크 상황이 바뀌어서 아날리틱스의 정확도가 떨어질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그 정확도 NWDF가 제공하는 아날리틱스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표준화가 계속 진행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 이슈가 몇 가지 정의되어 있는데 표준 테크니컬 리포트에 몇 가지 정의되어 있는데 키 이슈 다섯 번째로는 다섯 번째 키 이슈로는 NWDF 간의 모델 쉐어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WDF라는 친구가 데이터를 모아서 모델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만들어진 모델을 다른 NWDF에게 어떻게 전송할 수 있을지 혹은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정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더레이 러닝이라는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러닝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분산된 엔티티 간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모델을 만드는 것을 페더레이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 간단하게 다시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러닝 방법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혹은 NWDF 간의 어떤 시그널링을 주고 받아야 되는지 이와 같은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NWDF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모바일 단말에서 저희가 AIML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AIML 서비스 AIML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모바일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ML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이 표준 문서에서는 AIML 오퍼레이션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 AIML 오퍼레이션의 종류를 살펴보면 앞에서 금방 말씀드렸던 페드라이 러닝 그리고 스플릿 컴퓨팅 그리고 모델을 분산하고 어떤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AIML 오퍼레이션이라고 일단 정의를 해놓고 이 친구들에 대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혹은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잘 모바일 단말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혹은 네트워크가 어떤 기능을 모바일 단말에게 제공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이렇게 AIML 오퍼레이션 세 가지 중에 페드라이 러닝과 스플릿 러닝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고 그 페드라이 러닝과 스플릿 컴퓨팅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페드라이 러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페드라이 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 페이지에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드라이 러닝은 말 그대로 어떤 모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만드는 과정인데 여러 명의 모바일 단말이 합심해서 어떤 하나의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페드라이 러닝을 다들 한 번쯤은 사용해보셨을 텐데요. 왜냐하면 핸드폰에서 저희가 단어 추천 시스템이 키보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어 추천 시스템을 구글 G보드에서 이 페드라이 러닝을 통해서 그 모델을 AI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어떤 네트워크에 있는 한 서버가 모바일 단말들에게 AI 모델 자신이 학습하고 싶은 AI 모델을 다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 배포를 하게 되고 AI 모델을 받은 모바일 디바이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모델을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학습된 모델을 다시 네트워크에게 전달하고 전달된 모델을 어그리게이션 합치는 과정을 네트워크 서버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그 모델을 어그리게이션 모델을 어그리게이션 된 모델을 다시 모바일 디바이스에게 나눠주게 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정확도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개념의 러닝 방법이 페덜 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러닝 과정에서 보시면 모바일 단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네트워크에게 그냥 던져줘서 어떤 하나의 중앙 서버에서 다 모아서 러닝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모바일 단말이 자신의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모델을 받아서 자기가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세저 이런 절차 때문에 가지는 페데로의 러닝의 장점이 있습니다. 페데로의 러닝의 장점은 데이터가 네트워크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있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처음에 얘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전송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를 가장 큰 두 가지 장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페데로의 러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AI ML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스플릿 컴퓨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 페데로의 러닝은 러닝, 어떤 AI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 스플릿 컴퓨팅은 AI 모델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태 그러니까 제공받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과정을 저희는 보통 인퍼런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AI 모델에서 AI 모델이 있고 해당 모델에 어떤 인풋을 넣어서 그 인풋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과정을 저희는 인퍼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모델을 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모델이 있을 때 개나 고양이 사진을 던져주면 AI 모델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 친구는 개다, 고양이다 라고 결과가 나오는 과정을 인퍼런스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퍼런스 과정을 인퍼런스를 나눠서 수행하겠다라는 개념이 스플릿 컴퓨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나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모바일 단말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 장비가 있을 텐데 보통 클라우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퍼런스 어떤 AI ML 모델을 전체로 전체적으로 모바일 단말이나 어떤 클라우드에서 다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AI ML 모델을 기반으로 인퍼런스를 수행을 할 때 AI 모델을 잘 나눠가서 어떤 앞부분은 모바일 단말에서 그리고 뒷부분은 어떤 클라우드 엣지 클라우드에서 동작시켜 보자 하는 내용이 스플릿 컴퓨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왜 나오게 되었냐면 어떤 큰 AI 모델을 모바일 단말에서 돌리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해당 AI ML 모델이 되게 컴플렉시티가 높을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 안에 해당 결과를 못 떠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AI 모델 전체를 엣지 클라우드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인풋 데이터를 날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인풋 데이터가 클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똑같은 문제가 즉 인퍼런스 결과를 원하는 시간 안에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그 AI 모델을 적절한 부분에서 나눠서 앞쪽 부분은 모바일 단말에서 뒤쪽 부분은 어떤 클라우드에서 동작시켜보자 라는 내용이 스플릿 컴퓨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플릿해서 어떤 인퍼런스를 진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어드벤테이쉬가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이득이 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즉 당연히 나눠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원하는 시간 안에 얻을 수 있다. 즉 패스트 인퍼런스 레이턴스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모바일 단말에서 전체 AI 모델을 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바일 단말의 에너지 컨섬션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페더리 러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플릿 컴퓨팅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논문, 저희 학교 도메인, 학교에서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 그럼 실제로 정말 잘 동작하냐 잘 동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그래서 사실 표준화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조금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이슈들을 표준적으로 풀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어떤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연구되고 표준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를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얘기되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스플릿 컴퓨팅이나 페더리 러닝의 장점을 잘 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고 그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이 방법들로 페더리 러닝 혹은 스플릿 컴퓨팅을 제안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어떤 방향으로 표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도메인에서 페더리 러닝과 관련된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스플릿 컴퓨팅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이거 말고도 워낙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슈들을 설명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더리 러닝에서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이슈는 스트레글러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이슈는 페더리 러닝이 아까 동작 과정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모바일 단말들이 그 페더리 러닝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모바일 단말이 자신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데이터를 다시 엣지 클라우드 어떤 네트워크에 전송을 해서 그 네트워크가 어그리게이션 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거칠 때 각각의 단말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컴퓨팅 파워나 혹은 네트워크 상황 채널 컨디션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 모델을 다 학습하고 난 다음에 네트워크에 전송하는 시간이 다음과 같이 상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어떤 한 친구가 되게 컴퓨팅 파워가 안 좋거나 혹은 어떤 채널 상태가 안 좋다면 그 친구가 보낼 때까지 자신이 학습한 모델을 보낼 때까지 어그리게이션을 네트워크가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 스트레글러가 저희 한국어로 나고자인데요. 어떤 친구를 기다리기 위해서 되게 페더리 러닝 과정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페더리 러닝을 수행을 할 때 각각 모바일 단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포가 상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바일 단말이 이렇게 골고루 자신의 어떤 데이터를 잘 갖고 있을 때는 이런 페더리 러닝을 할 때 문제가 없지만 어떤 특정 단말이 어떤 되게 몰려있는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지고 있게 되면 페더리 러닝을 수행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정확도의 어떤 모델을 얻을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표준에서 표준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지가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플릿 컴퓨팅에 대해서 이슈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결론적으로 스플릿 컴퓨팅을 하는 목적 자체가 어떤 인퍼런스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자 스플릿 컴퓨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플릿 컴퓨팅 그 인퍼런스 레이턴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모바일 단말에서 얼만큼 모델을 돌려야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어떤 모바일 단말이 있고 이 모바일 단말에서 어떤 뉴럴 레터클 전체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포션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디자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단말이 얼만큼 뉴럴 네트워크를 계산해서 네트워크를 던져주고 나머지 부분을 네트워크가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 뉴럴 네트워크를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이 뉴럴 네트워크를 어디서 쪼개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슈 자체가 스플릿 컴퓨팅에서는 해당 뉴럴 네트워크를 어디서 쪼갤지가 키포인트가 되는데 어디서 쪼갤지를 결정할 때 모바일 단말이 혹은 네트워크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잘 쪼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클라우드 자원이 많을 경우에는 클라우드에서 많이 뉴럴 네트워크를 수행하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 안에 인퍼런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모바일 단말에서 많이 수행을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원하는 시간 안에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네트워크 상황을 보고 혹은 모바일 장치의 상황을 보고 적절한 스플릿 포인트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이슈는 스플릿 컴퓨팅에서 동작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퍼런스 과정이 어떤 인풋 데이터를 주고 그 인풋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내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스플릿 컴퓨팅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인풋 데이터를 넣고 앞부분은 모바일 단말에서 돌린다고 말씀드렸고 그 모바일 단말에서 돌린 그 결과 부분을 네트워크에 날려주게 되고 그리고 날려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이어서 나머지 뉴럴 네트워크 부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인터미디어트 데이터 즉 엔드 디바이스가 모바일 단말이 계산해서 나온 결과를 네트워크에 날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나온 어떤 엣지 클라우드에서 돌려서 나온 결과를 다시 모바일 단말에게 날려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인터미디어트 데이터의 크기와 결과 크기가 되게 상이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결과 값은 얘가 나무다 혹은 얘가 개다 고양이다 되게 짧은 값이지만 엔드 디바이스가 계산해서 나온 결과 값 즉 인터미디어트 데이터 값은 되게 큰 크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네트워크가 해줘야 될 일은 이 인터미디어트 크기와 리절트 크기가 되게 상이하기 때문에 업링크 즉 엔드 디바이스가 날리는 이런 인터미디어트 데이터를 빨리 날릴 수 있게 네트워크 자원을 상향 링크에 많이 할당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페더레이 러닝과 스플릿 컴퓨팅에 관련해서 논문, 학교에서 리서치 측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런 이슈들을 풀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 혹은 어떤 방향으로 표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뒤에 정리된 키 이슈로 정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을 풀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네트워크 자원을 당연히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어야지만 페더럴 러닝에 참여할 어떤 참여자들을 잘 선택을 한다든지 혹은 스플릿 컴퓨팅에 적절한 스플릿 포인트를 결정한다든지 라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EK 이슈 1번에서는 네트워크 상황을 잘 모니터링, 네트워크 리소스 유티라이제이션을 잘 모니터링 해야 된다. 하려면 표준적으로 어떻게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발전해야 될지가 표준화 연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키 이슈 2번, 3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떤 네트워크 정보를 저희가 어떤 스플릿 컴퓨팅을 수행하는 어떤 네트워크 서버라든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든지 혹은 페더럴 러닝을 수행하는 어떤 모바일 단말이라든지 전달을 해줘야지만 그 정보를 기반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기반, 어떤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포메이션, 네트워크 정보를 유저 익히면트, 저 모바일 단말, 핸드폰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서버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연구가 되고 있다, 표준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키 이슈 5번에서는 이것도 약간 그 앞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키 이슈와 연관된 이슈인데요. 인터미디어트 데이터 크기와 리절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혹은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트래픽을 이전에 우리가 네트워크에 사용하고 있던 어떤 트래픽 라우팅 메커니즘이라든지 혹은 그런 폴리시를 기반으로 그대로 서포트해도 AI, ML, 오퍼레이션이 잘 동작할 수 있을지는 퀘스천업을 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키 이슈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정신없이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AI, ML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핸드폰에서 받거나 혹은 AI, ML 기반으로 네트워크 오토메이션 네트워크 자동화를 하려고 할 때 네트워크가 어떤 기능을 제공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뒷부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학교에서 연구되고 있는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스플리트 컴퓨팅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페더러일 러닝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이슈들을 풀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네트워크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